자 이제 우리 스피커와 우리 베스티의 댄스 대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베스티 가나요? 자 이어서. 이거 뭐야? 에어 한세. 이제 나 염사로 타려내줘 기다려진 그대가 고마울 뿐이죠 나 이제 그대 입맞춤의 여자가 되요 난 이제 더 이상 소녀 아니에요 그대 더 이상 망설이지 말아요 그대 기다렸던 만큼 나도 오늘 기다렸어요 요즘엔 소녀송이 내게 줘요 그대 사랑을 느낄 수 있게 그대 기다린다 나 이젠 눈을 감아요 진짜 팍핑이네 이 선수는 지금 표정이 심각한데 마음은 밝아졌어요